근데 의무를 준비해 주는데 채영씨가 너뻐 혼자서 한 번 해주세요, 그럼. 여러분, 따라서 불러주실 부관이 있는데요. 채영씨 한 번 소개해 주세요. 네, 저희가 Pretty common 아니, 언니, 아니지! 이거 잠깐만 진짜 해 주세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, 저희가 다시 해볼게요. 네, 저희가 나를 바르는 What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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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 주시면 됩니다, 쉽죠? 파이 시 말해봐 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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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 1 더 크게 수어! 수어! part 2 와우, 아우, 가장 재밌다, 진짜 품풀 빽 네, 오늘 이렇게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즐겁게 또 이렇게 신나는 추억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겨주세요! 네.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스 아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빙이는 너가 잡히들 속에 저게 난 너를 몰래 하시던 너와 함께 넌 나 어디라도 좋아 이리 좋아 정여기 저기 거기를 다 한 손 잡아 어울려 눈물 있어 같이 우리는 널 가돌둘게 볼게 우린 너무 많아 하루 종일 더 깊이 빠져 어느 정도 시간이 없어 Regalos Love deine 손 Dont kepada Dancing Loud! ANY 사람 두 밀를 널 때려 drive 띵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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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의 막 разгreb % o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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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Assistant 난 들어갤 OfficeAnwhat cuandoidan officeAnwhat when şeyler 망 WordsAnwhat 너와 함께 가볼래 빙고, 빙고 모터 수어 raham ink 팀 팀 팀 김 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양성 영양성